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 부부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로 소고기라든가 초밥, 샌드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 먹은 것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로 드러난 사실을 보면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8개월 동안 과일을 무려 천만원어치 이상을 구매해가지고 냉장고에 쟁여놓고 실컷 먹었다라는 이러한 주장이 나와서 또다시 이재명과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혹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 집안에서 이렇게 과일을 즐긴 것과 관련해가지고 과거 이재명의 발언이 또다시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이재명 측에서는 2021년 8개월 동안 경기도청에서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에게 과일 심부름을 만회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로 조명현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재명 집안에다가 과일을 사다 나른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집안의 비서 역할을 했었던 배소연의 지시로 이재명의 공간 냉장고에다가 제철 과일을 거의 매일 구매해가지고 배달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격주에 한 번씩 30만원 이상의 과일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순회동 자택에다가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일값 결제에는 경기도청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다고 하며 조명현 씨는 많게는 천만원 가까이 도청 업무 추진비가 이재명 부부 과일값으로 사용되었다고 폭로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이 처음에 나왔을 때 과일값을 어떻게 천만원을 쓰냐. 아무리 과일을 좋아해도 8개월 동안 천만원이나 과일을 사 먹는 것은 이게 너무 과해가지고 업무용으로 사 먹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조명현 씨 얘기에 따르면은 이쪽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과일을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값 같은 경우에도 좋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데 조명현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과일들이 전부 다 윤기가 잘 잘 흐르는 것이 싼 마이 과일은 취급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급의 과일을 매일 이재명의 공간에 채워놓고 2주에 한 번씩 몇 십만원씩 이재명의 자택에다가 과일을 보냈으면은 8개월 동안 천만원 정도 과일값은 충분히 썼을 것 같네요. 아무튼 조명현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심부름을 하면은 일일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배소연에게 보고했는데 당시 조명현 씨하고 배소연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은 배 씨는 과일 가게에 가라라고 지시했으며 거기에서 사과나 참외 딸기나 바나나 과일 종류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주었고 자신이 주문을 해놓았으니 조명현 씨에게 픽업을 해서 배달을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사과라든가 참외라든가 샤인머스켓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한 달에 과일값으로 100만원은 우습게 나갔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 사과값 비싸가지고 먹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런 사진 보니까 은근히 굉장히 짜증나네요. 아무튼 조명현 씨가 공개한 사진이라든가 그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은 이재명 부부는 국민 세금으로 상당히 고가의 과일을 즐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만일에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진짜로 세금 도둑놈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현재 검찰 측에서는 조명현 씨의 폭로를 바탕으로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지목이 된 식당이라든가 과일 가게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좀 결론이 나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겨워 죽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의 과거 발언들도 재조명되었는데 사실 과일을 좋아해도 한 달에 저렇게 많이 사 먹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보면은 이 사람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6년도에 자신의 어릴 때 꿈이 냉장고에서 과일을 마음대로 꺼내 먹는 것이었다면서 어린 시절 청소부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버리거나 팔 수 없는 과일을 줍거나 얻어오셨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반쯤 썩은 과일들을 먹으면서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했고 TV 냉장고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냉장고에 싱싱한 과일을 넣어두고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고 싶은 만큼 꺼내 먹는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은 TV 방송에도 출연을 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2017년도 JTBC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신의 아버지가 환경미화원 출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때 꿈이 냉장고에 과일을 실컷 넣어두고 먹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2018년도 TVN에 출연을 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2021년 집사부일체에 출연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요. 이재명이 이러한 발언을 듣고 있으면은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꿈을 이루려면은 자기의 노력을 이루든가 왜 국민들 세금으로 그 꿈을 이룹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런 흑수저팔이 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린 시절에는 분명히 어려울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재명의 과거 발자취를 보면은 23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됐는데 사실상 사회기득권으로 진입을 한 사람이고 여태까지 인생을 살펴보면은 기득권으로 살아온 인생이 흑수저였던 인생보다도 훨씬 더 긴데 아직까지도 저런 식으로 서민 코스프레하고 흑수저팔이를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며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법인카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사람은 그냥 인성 자체가 좀 잘못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아니 본인이 변호사로서 그렇게 돈을 벌고 고위공직자로서 과일 정도는 사먹고 싶을 만큼 사먹을 수가 있을 것인데 굳이 이런 것들이라든가 생활비를 국민 세금으로 슈킹을 하는 것은 이거는 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으며 아마 이번에 이재명의 이 과일과 관련된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명절 밥상에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과일이 비싸가지고 명절을 앞두고 과일 사기가 부담스러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과일을 사거나 과일을 먹으면서 이재명과 관련된 이 이슈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서민들은 지금 과일 하나 사가지고 먹기도 부담스러운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국민 세금으로 그것도 전 국민들이 그렇게 어려웠던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지원금을 슈킹을 해가지고 과일을 사먹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어처구니 없어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별로 뚱뚱하지도 않고 식성도 까다롭고 굉장히 자기 몸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당뇨가 걸렸나 싶었더니 국민 세금으로 과일을 너무 먹어서 그런 건가? 이거는 농담이고요. 과일을 많이 먹어도 당뇨가 걸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있으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역시나 민주당의 대응인데 민주당의 평생태를 보면 조명현 씨의 이러한 폭로라든가 이런 의혹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또는 이재명 과일 법화 대응 TF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거나 난리를 쳐야 되는데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쪽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며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목에 있는 상처가 1.5cm네 1cm네 이거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총리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본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잘못된 소식이 있으면 절대로 안 참는 게 민주당인데 이번에 이재명의 과일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이거를 뭐 사실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쪽 집안 사람들은 빨리빨리 좀 수사해가지고 심판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법원이라든가 수사기관의 시계는 늦게 흘러가는 것인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